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내년 3월 24일 러시아 대선에 나서기로 최근 마음을 굳혔고 측근들은 이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푸틴 대통령이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다며 내년 대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6년 더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